수인! 인어! 민규! 수연! 아! 센터 인지! 술을 너무 좋아해 너도 좋아하잖아 그래서 친하지 아시아에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 다 모아놓고선 서로 서로 친해지게 하면 한국 사람이랑 한국 사람이랑 제일 빨리 친해지잖아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 맞아 새벽까지 새벽까지 보는 거야 난 그렇게 노래를 안 듣고 노래를 부르면서 즐기는 친구들 처음이야 근데 다 기타를 잘 춰어 누가 칠 때? 욕이 클립 칠 때 욕 맞아! 욕! 욕! 다먹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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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름이 재밌는 것 같아 처음에는 이름을 외울 때 진짜 재밌어 삐? 펌피? 욕! 욕! 훈! 맞아 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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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띵! 옷! 밥! 근데 그게 진짜 이름은 아니잖아 릭네임! 원래 릭네임 진짜 많아 오히려 그래서 외우기 쉬웠던 것 같아 근데 그럼 픽즈라는 게 맞잖아 띵또 띵 하면 나 누가 죽어 띵또 띵 띵은 없었던 것 같아 띵이 있어! 띵이 있어! 또 띵이 있어! 띵이 있어! 띵이 있어! 띵이 있어! 띵이 있어! 안 엄청 빅